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HLB가 미국의 에보트와 95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라는 소식이 좀 전에 나왔습니다. 검체 도구로 봤을 때는 단일 공급 최대 규모로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지속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죠. 현금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소식들이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로얄티 수입해서 수령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 자회사로 편입을 한 FA 쪽에서 이렇게 큰 공급계약 소식이 또 나왔죠. 자 지금 뭐 HLB의 현금 흐름 부분이 점점 좋아지고 있죠. 이런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까는 부분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런 현금 흐름에 대해서 계속 아무래도 이제 약점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었죠. 약점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 제약바이오 기업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까? 계속해서 고민을 한 결과가 이렇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HLB 미국 에보트와 95 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검체 도구 단일 계약 최대 규모입니다. 자 얘가 지금 오늘 1시 50분에 지금 나온 소식이죠. HLB가 미국 대형 헬스케어 기업 에보트와 95 규모의 비강용 검체 도구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 검체 도구가 95 규모면 엄청난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단일 검체 도구 공급 계약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20년도 HLB 전체 매출의 17%에 달하는 그런 매출이죠. HLB는 지난 1월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 FA 흡수합병 절차를 완료했죠. 그래서 HLB 헬스케어 사업부로 재편을 했습니다. HLB 헬스케어 사업부는 감염증 검사 및 예방에 필수인 체외진단 도구 세정제 동물의약 외품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금 흐름과 매출 이런 부분들 매출과 영업이 이런 부분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그런 안정적인 사업 분야라고 볼 수 있죠. 최근 코로나 영향을 계기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HLB 헬스케어 사업부의 매출은 2019년도 87억 수준에서 2020년도 600억으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영향으로 보건 위생용품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죠. 각종 세정용품에 대한 중장기 사업 전환도 아주 밝습니다. 지금 HLB 알코올 수업 국내 시장 점유율은 60%죠. 거의 뭐 과점을 하고 있고 검체 도구를 미국, 유럽 등 각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HLB 남윤재 HLB 헬스케어 사업부 사장은 당사의 검체 도구 및 알코올 수업 품질은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공장을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풀가동 중이죠. 풀가동, 향후 면역 진단용 키트 및 각종 질병, 바이러스 검체, 채취 도구와 수송 배지 등을 개발해서 포스트 코로나 사업 모델을 정착시키는 한편 제품 다각화로 회사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지금 HLB 이제 재무 구조 부분이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계속 재무 쪽을 강화시키는 이런 노력이 상당히 강력하게 진행이 되었죠.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러고 이제 이런 부분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현금이 유입되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큰 한방들을 준비 중이죠. 아주 지금 뭐 글로벌 생명과학 회사로 충분히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약물을 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사업이죠. 항암제라는 부분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런 재무 구조를 탄탄하게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이런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또 나온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죠. 시장은 약세를 보이겠고 아시아 정시 전반적으로 다 약세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시아 정시에서는 좀 강한 편입니다. 강하게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대통령의 탄생 이런 부분이 그래도 지수를 좀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기술주들이 상당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컨택트 관련 주들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미국 물가는 급등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은 결렬하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증시가 강한 모습을 보일 만한 모멘텀을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미국 2월 물가 시장 예상치가 상위하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인플레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부분이 좀 빠르게 진척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런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좀 크게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 코스피 외인이 5,600원 매도에 기관이 4,2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죠. 코스닥은 외인이 600원 매도에 기관이 300원 매수 중입니다. 그래도 코스닥이 좀 괜찮은 편이죠. 코스닥이 조금 괜찮은 편이다. 지수는 코스닥은 보압이고 코스피가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그룹 오늘 그래도 이런 좋지 않은 시장 분위기에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이제 셀트리온은 분식객의 의혹이라는 부분이 오늘 회의를 해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발생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보면은 이 곤매도들 참 문제입니다. JP 신한 한화에서 열심히 팔아대고 있죠. 곤매도들이. 그래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HLB 지금 이런 강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HLB 지금 매출이 일어나는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지금 2% 정도 1.9% 생명과학도 1.9%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부분은 조금 혼조세입니다. 혼조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제 좀 세게 올라섰죠. HLB가 시장 평균 대비해서는 좀 세게 올라선 4% 정도 올라서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한 2%대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소식이 또 나왔죠. 이런 소식 매출이 일어나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크게 주가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HLB의 이런 근간을 뒷받침해주는 이런 역할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 나온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러한 재무가 확실히 좋아지는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소식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죠. 바닥을 잡아가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계속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제 강한 호재 소식이 하나 나와야 되겠죠. 그런 호재 소식 백신에 대한 부분이 가장 빠르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 아주 강하게 또 뻗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좀 살아나게 되면 얘는 시장의 분위기와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또 강한 모습 보이겠죠. 아무튼 지금의 위치에서는 HLB 그룹은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상황이고 현재는 시장의 분위기에 충실하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 진행 중이다. 계속 에너지를 모으는 그리고 차트를 횡보시키는 옆으로 눕히는 이런 작업이 좀 진행 중인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진행을 시키다가 강한 호재 소식이 나오면 강하게 또 밀 올리는 그런 또 에너지를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삼성전자도 2% 정도 하락 중이고 삼성전기도 2% SK인X 3% 이렇게 2차전지 부분은 5%대 크게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컨택트 주들이 오늘 뭐 상당히 강하죠. 컨택트 주들이 강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대외적인 악재들이 좀 계속 이제 사라지지 않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장 분위기에 좀 따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아주 단단하게 잘 버텨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에너지가 좀 모이고 나서 이제 호재 소식이 나오면 들어올리기 딱 괜찮은 그런 위치에 딱 와 있죠. 그래서 이 채비는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는 흐름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온 적이 없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결국은 또 강한 또 어떠한 호재 소식과 함께 강한 상승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